난 누구보다 난 준비됐어 난 준비되놈 aka 그게 대놈 왕이 될 거야 나는 왜 오 follow me 난 아플레오 내 노력은 늦어진 내 등반호 내 재능은 일 마치 daddy rolls 가빈치게 앉아 쉴 때도 걱정이 안 돼 이건 쉽겠어 나 애기만 노력하는 난 꽤 많이 돌아왔지만 내 시선은 항상 같지 가짜들은 날 몰라봤지 공연하러 갔는데 개매냐 물어봐 그러던 말도 난 또 무대를 죽여놔 날 알면서도 넌 모른척해 내일이 되면 니가 내 밀리였대 낮에 일 끝나면 바로 또 작업실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던 내 손이 허공에 그림을 그려대 파킨질러 관태지는 내 손과 목에 스냅파처럼 난 좀 더 높게 니들 머리 위에서만 놀지 그래 니가 깔풀던 놈이 여기에 서 있어 죽지도 않고 난 제대로 시작해 니네는 어제도 말로만 오늘도 말로만 하니까 팬들은 실망해 진짜로 맛있는 집에서는 광고 따윈하네 알아서 모이지 우리는 이거 말고 나네 어깨에서 나네 우리팀 여전해 코호 위로 홀 안 보이지 내 어깨 뒤로 이제 보니 뒤보단 니 손에 어깨 뒤로 난 지금 있어 지금 누구보다 더 더 더 더 다 너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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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누구보다 까지 멀리 난 쉴 시간이 아직 없지 난 계속 걷지 우린 같이 걷지 지켜냈지 어허 미스터 페이 스탑 헤이 앤 바래 죽여 실천해 이제 말해 주려 자네 아직 술 다르지만 우린 아직 행진하는 중이야 밴들의 그 남성이 들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내 성이 안차 당장 앞만 보는 니와 달라 어리석지 않게 더욱 멀리 바난 성공한 케이스 따라가는 건 죽이는 꼴이지 나만의 가능성 앞길을 밝혀 남 뒤를 밟지 않고 새롭창조 맞지 않으면 같이 할 생각이 없으니 창견만 갈게 가 게으른 이에게 좌정도 사치야 애처럼 자꾸 신경쓰게 하지마 난 애가 아니야 다 큰 어른이지 내 삶을 책임지려 벌고 있지 신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지 랩하고 곱쓰는 건 내 전문이지 젊은 래퍼에서 리더가 회사에 인정 못한다면 씹어봐 너희 돈 때문 아니라면 볼일 없지 너네 정치 않은데 난 떠올릴 없지 네 안 보이지 내 어깨 뒤로는 이제 보니 뒤로 대니 손에 어깨 위로 난 지금 있어 지금 누구보다 더 더 더 달려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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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 보이지 내 어깨 뒤로는 이제 보니 뒤로 대니 손에 어깨 위로 난 지금 있어 지금 누구보다 더 더 더 달려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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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hl 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